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이름은 같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청취자 전원이 가난하게 잠드는 그날까지 이분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환경운동가 대전중남 녹색연합 사무차장인 양흥모의 녹색 성장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되어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중남 녹색연합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안녕하세요. 대전중남 민원년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호준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년이 파파이스 김호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모니터위원들을 10명 가까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중남 민원년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중남 민원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주시면 감사의 받겠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충청의 소식을 담아 우리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주간 대충뉴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언론인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정리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 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우리 지역 녹색성장 전도사입니다. 대전중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감기가 좀 걸리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기 걸렸습니다. 무슨 짓을 하셨길래 감기가 흐리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이상된다라고 일기보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몸이 지금 취약한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바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지난번 송년회 때 이제 뵙고 오늘 첫 방송인데요 개편 이후에 송년회 때 노래 잘하시던데요? 아 제가 노래 잘합니다. 네. 보선다고 소문나 했는데 데뷔 한번 하시는 거 없으세요? 농담이고요. 그 제 노래 실력은 20년에 걸쳐서 갈고 닦은 제가 한 3곡 정도를 노래방에서 집중적으로 연망 끝에 나온 그 다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 참 중도일보 그 임명헌 기자하고 임효인 기자하고 우리 양초장님하고 세 분이 트로이카 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분들이 같이 있을 때 노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제 다음번에 한번 그 음반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좋아요. 그 지난번 우리 토요일에 그 성광진 소장 그 출판기념회 때 뵀었잖아요. 잠깐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처장님도 우리 지역에서 이제 여러가지 행사들 사회를 많이 보시는데 저의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행능력을 누가 섭외를 했나요? 탁월한 섭외다 어떻게 행사를 그렇게 빛나게 할 수 있나 말아먹은 게 아니고? 네 했는데 뭐 그 성광진 선생님은 뭐 다소 이제 실망한 뭐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아주 뭐 깔끔하게 잘했다라고 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우리 양초장님이 교육감 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니까 공정하게 그리고 그 새 후보자들이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또 우리 교육감 성과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개편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 그 환경에 관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좋겠지만은 시청 앞에 이제 월평공원 관련한 천막이 굉장히 오랫동안 쳐져 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그거 관련한 이야기 좀 해주신다고요? 네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엄동서란 지금 영화날씨에도 지금 시청 북문 앞에 월평공원 농성장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농성장들도 지금 같이 이제 한 3개 정도 있는데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고 철야 농성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 떨어지는 밤에도 시민들이 계속해서 항의의 농성을 지금 하고 있어서 어쨌든 농성장에 계신 분들 건강도 좀 걱정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을 한 번도 찾지 않는 대전시 대전시에 뭐 지금 현재는 시장 권한대 그리고 담당 국가장들이 야속하다 못해 좀 이렇게 분노가 침이는 상황입니다. 그 의견은 서로 달리 할 수 있고 또 의견 대립이 심해지면은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추우면은 사실 전쟁터에서도 포로들은 이렇게 인권을 지켜주잖아요. 네. 그런데 한명며 매일 아침 출퇴근하시면서 보실 텐데 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제 뭐 며칠 전에는 또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대전에 방문을 해서 그 지금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도 만났지만은 정은희 월평동 주민도 만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11일 월요일날 오전에 이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대전시청을 방문했는데 방문하는 이제 그 시간에 뭐 만나주지 않으니까 시청 입구에서 이제 기다렸다가 대전시가 소통을 안하고 관련 행정들을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 장관께서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려고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시간도 잠깐 내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대전시보다 훨씬 훌륭한 행정의 모습을 장관께서 살짝 보여줬는데 장관이 하신 얘기가 좀 더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관은 이제 이 문제가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군 일몰제에 따른 이런 개발 문제라든지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전국에 있어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어떤 그런 정책에 있어서 약간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발언이겠네요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김부겸 장관이 왔을 때 민간통계사업 관련해서 좀 화끈한 지원 약속 같은 것들을 받고 싶었겠지만 장관이 실제 한 말은 그거와 약간 좀 방향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니까 정부가 일단은 기준을 좀 마련해 볼 테니까 기다려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정부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전국적 사안이어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토부가 작년부터 연구를 해서 도시공원 임대제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고 지금 임대제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임대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몰죄가 되면 땅 주인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보존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 땅을 월세를 내고 예를 들어서 빌려 그 사람들이 재산을 피해를 최대한 보존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세금 혜택 일부만 주고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쓴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피해를 경제적 피해를 받아왔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할 비용이 정부나 지방정부에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토지를 우리 도시공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예산적 부담은 좀 줄이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법적인 또 제도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검토를 국토부가 하겠다라는 거고 환경부도 지금 관련 연구요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몰제에 따른 앞으로 도시공원을 이렇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연구요역을 지난달에 착수를 했고요 여기에는 지금 기금 마련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금 월평공원처럼 좋은 도시 숲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는 연구요역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 헌재 판결 이후에 정부가 뒤늦게 이런 연구를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다행이고 지방정부가 오히려 문제입니다 대전시처럼 지금 특례사업만 유일한 대책이냐 이렇게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는 대전시 같은 자체단체가 문제인데요 중앙정부의 이런 최근에 정책적인 흐름 또 이런 대책 방향을 잘 보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다고 봐야겠죠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나 국토부나 아니면 환경부나 여러 유관단체들이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간에 소통의 과정이 너무 적었지 않았나 그래서 더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대전시가 개발 관련해서 갑천 친수구역 개발 관련해서 벌금을 내게 됐었다면서요 대전시가 아마 이렇게 많은 큰 액수의 벌금을 받는 일이 또 있었을까 싶긴 한데요 얼마나 가까이 천만원 지금 벌금을 부가 받을 예정이에요 얼마전에 이제 저희 녹슨연합에서 인공우수공원의 사전공사 문제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이거를 이제 국토부에 사업 승인자거든요 사업 승인기관인 국토부에 지금 불법 사전공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국토부의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 와서 대전시와 대전 도시공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갔어요 저희도 현장에서 직접 상황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국토부가 이 문제를 환경부와 상의해서 불법 사전공사인지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불법 사전공사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은 앞서서 내렸고요 지금은 환경부가 이게 이제 환경여행평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후환경평가를 관리하는 지역청인 금강청에다가 벌금을 부과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연합이 찔러가지고 대전시가 벌금 내는 건가요? 어쨌든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뭘 속된 말이야 우리말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어쨌든 그런 결과인 거고요 녹색이 찔러서 대전시가 천만 원 벌금 내게 생겼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3년 동안 저희 녹색연합과 함께 우리 심리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업 처음에 계획 확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3년 동안 이 사업 관련해서 진지하게 제대로 소통하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제대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한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는 이 사업 관련해서 오히려 더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어요 사업이 지연되고 하니까 그래서 대전시가 계속 분양광고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양광고하면서 오히려 국토부를 압박하고 이렇게 우리가 빨리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지금 사업 변경 협의를 늦게 해줘서 사업이 안 돼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불만이 많고 또 대출이자가 계속 늘어나서 피해가 크다라고 계속 국토부를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이런 문제가 다 시민사회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반발해서 이제 이렇게 늦춰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현장에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는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제대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또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업을 이제 소킹하기 위해서 불법까지 저지르는 결과를 이제 우리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했다라는 게 문제죠 이게 만약에 민간건설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대전시가 이거와 관련해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묻고 해야 될 일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자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행정 개발행정은 어떻게 할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와대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은 30일간 20만 명인가요? 20만 명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20만 명 청원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전국 조직을 지금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연합 그렇게 큰소리 쳤다가 전국 녹색연합 조직들이 다 움직였는데 한 5만 명 하면 어떡할까요? 5만 명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당도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청원에 처장님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갑자기 녹색연합하고 정의당하고 활동을 굉장히 같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됐죠 그럼 녹색연합은 나중에 선거 때 정의당 지지하나요? 저희는 어느 정당 또 어느 정파 정치인도 지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 단체의 결과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면 통상 우리가 정당에 지지를 보낼 때 거기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는 것이야 제 개인의 자유니까 개인은 정의당을 지지한다? 그런 이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제 선거와 관련된 정보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정보들 아무래도 저희 현안 저희 운동과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사실 더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운동을 활발히 한 양모 차장님 그래서 내년에 정의당으로 출마하십니까? 누가요? 양모 차장님 제가 정의당의 당원도 아니고 제가 정의당의 전 생각도 않고 있는 저를 거기다가 찍어붙이셔가지고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정의당과 함께한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의당에는 멋있는 우리 김용기 위원장부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들어갈 자리도 없고 자리만 있으면 생각 있다?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청와대 청원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두순 사건부터 해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 같기는 해요 백악관에서도 위더피플인가 뭐 그렇죠 그거는 10만 명 서명인데 우리는 20만 명으로 좀 더 요건이 셉니다 그렇죠? 셉니다 네 근데 저희가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은 최근에 유행이어서 한 것이 아니고 4대강 사업 후속 사업으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렇죠 4대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친수구역 특별법이고 그걸 근거로 사업하는 게 친수구역 유치구 지금 개발 사업이니까 이거 약간 좀 다른데요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장공사에다가 그렇죠 돈을 벌서하기 위해 만든 게 친수구역 특허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강 수변지역의 개발권을 수장공사에게 이 특별법을 통해서 온갖 특혜를 담아서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 8조 원 가까이 되는 부채를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하라고 선물처럼 준 건데 그거를 근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지금 대책을 정부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20개가 어쨌든 부분적으로 열기 시작을 해서 내년 2월 달에는 감사원 감사 발매도 있고 근데 이제 진짜 4대강 사업의 마지막 대책은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대한 처리 그리고 이 사업이 근거가 된 친수구역 특별법을 폐기하는 것까지 다시 이루어져야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책이 마무리가 되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대전 지역에 어떤 개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런 갈등 어떤 대책 때문에 정원안 측면이 있긴 하지만 더 큰 측면에서는 친수구역 특별법 폐기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평가받고 지금 관련 정책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고요 앞으로 제2의 갑천지구 개발 사업이 4대강의 수면 지역에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특별법이 있는 한은 이런 방식의 문제를 계속 정산하고 그래서 이번에 갑천지구의 사례를 통해서 정부가 이 사업들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이런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법의 폐기나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처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아 재밌다요 이제 아 재밌습니다 순간 좋을 뻔했어요 그 4대강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김종술 기자께서도 4대강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시긴 하지만 보호를 좀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약간 개방해서 조금 더 많이 개방한 것 같은데 이 숨은 열고 나서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일부에서는 물이 부족해져가지고 뭐 심각한 뭐 겨울 가뭄 이런 얘기를 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아 강이 드디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 숨은 개방을 통한 환경 변화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11월부터 전국 4대강의 이제 그 일부 보도입니다 전체 보를 전면 개방한 것이 아니고 일부 보도를 전면 개방했고 또 일부 보호는 부분 개방을 했고 또 일부 보호는 거의 이제 개방하지 않는 아주 제한적인 숨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방류했던 그런 수위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방을 했고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숨은 개방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금강 같은 경우에는 세종보가 지금 거의 전면 개방을 해서 최저 수위까지 지금 낮아졌고요 그리고 백제보가 이제 상당 부분 숨은 개방을 해서 백제보의 수위도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특히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숨은 개방 수위 개방 수위가 가장 큰 세종보인데요 세종보는 이제 완전 바닥이 다 드러났고 예전처럼 물길이 가운데로 이제 잡혀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드러난 어떻게 보면 썩은 바닥층들이 드러나면서 살짝 악취도 풍기고 있고 뻘이 썩어서 악취가 좀 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세종시에게 갯벌 같은 지금 갯벌 같은 공간을 지금 선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얼핏 보면 지금 갯벌 같거든요 갯벌 같은 뻘짓을 했네요 네 차량사업이 사실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연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볼 수가 좀 있는데요 우선 물이 이제 정상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본류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봐도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고 실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수질조사 결과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이 이제 빠지면서 바닥도 드러나고 물도 흐르니까 예전에는 물에 떠있는 오리류와 같은 이런 철새들 새들만 이제 우리 금강에 왔었는데 이제는 걸어다니는 새들이 이제 우리 금강에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류화천들까지 그 물의 흐름들이 좀 원활해져서 지류화천들까지 지금 수질 이런 쪽은 훨씬 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정하지 못하는 맞추지 못하는 또 생물졸들도 생물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물 수위가 이제 낮아지니까 바닥에 바닥 속에 사는 그 조개류라든 이런 것들은 우리 새나 물고기들처럼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개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폐사하는 경우들도 지금 생기고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 폐류들을 일일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폐류들을 잡아서 이렇게 물속으로 지금 넣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실 동원돼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폐사되는 폐류들 조개류들이 지금 이렇게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금각의 이런 수질 수생태계가 예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긍정적인 변화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차츰차츰 수위도 높이고 내년 6월까지는 이런 이제 개방 상황을 계속 유지할 건데요 상당히 이제 큰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개방하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졌고 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원래 예전에 생태계로 돌아가고 있지만 일부 종들 같은 경우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좀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짧은 얘기를 되게 길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자 우리 양호차장님께 편집을 해주세요 그러면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아니 문장이 우리 처장님은 문장이 너무 길으셔가지고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마침표가 없고 아니면 주간에 치고 들어오시고 아니면은 기술로 편집해서 자르고 재밌는 방송을 자꾸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꾸 개수 탓을 하고 그러게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차장님 계속해서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또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 더불어서 민주교육감 후보다 단일화를 위한 기구에서도 정말 훌륭한 역할도 많이 수행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만 더 네 말씀하세요 아 지금 이렇게 업농 설안에도 어쨌든 우리 시청합태 북부대 농성장에서 우리 대전의 도시숲을 지키는 우리 시민들의 이런 이제 어떻게든 참 그 어 처절한 이런 그 활동들 노력들이 있고요 그 경영학문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천도 지금 어 이 추이에도 어 현장 그 지금 모니터링을 민관이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환경부하고 환경단체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겨울에도 환경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이런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활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시청 농성장에는 뭐 이렇게 지나시다가 들려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녹색연합 어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농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과로 어 잘 보존된 숙으로 또 회복되는 건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에서 네 엔딩을 두 번 하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임병한 기자의 주간 대충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아비베 지구를 지켜요 어떡해 오존층 커다란 구멍 크레온가스 나빠